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고민 상담들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문자 4529님의 문자입니다. 먼저 체크를 할게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은빛마을 40평대를 실거주용으로 매수할까 하는데요. 이사님 괜찮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매수 고민이 있는데요. 이사님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은빛마을 굉장히 좀 큰 편수인 것 같아요. 40평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곳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지도에다 표시를 해서 찾아봤고요. 화정역 바로 앞에 있는 화정역에서 아주 붙어있다고 해도 과언하니 아파트가 되겠고요. 이쪽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평대 굉장히 넓은 아파트가 위주로 돼 있고 옆에 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소형의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쪽 화정역 앞에 있는 지금 말씀 주신 40평대의 이 아파트는요. 이쪽 지역의 지역의 자영업자분들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우리가 유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좀 여유로우신 분들이 좀 쾌적하게 넓은 평수에서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 사시는 동네에요. 또 그들끼리 이렇게 이제 거래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보유 전망 매수 전망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추가로 이제 대공역에 이제 GTX 또 개발되면서 개통이 되면서 나중에 어떤 그런 혜택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나중에 건너다 보면 좀 지도를 크게 봐야 되는데 저쪽 신행주대교 넘어서 보면 또 마곡지구도 또 완성이 돼 가고 있으니까요. 실제 마곡지구에서 우리 화정역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고 차량으로도 이용해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용 가능하니까요. 평당 주택 가격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기에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개발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액까지 좀 누릴 수 있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밝은 매수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며 저희 전화도 열어두고 있어요. 02638-3973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다음 문자도 체크할게요. 끝번호 3776님의 문자입니다. 마포구 합정동 휴먼빌 33평을 부유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사님 이번에는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한 매도 고민인데요. 마포구 합정동에는 휴먼빌이에요. 33평 매도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번에도 마포구로 오셨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당산 당인이 발전소죠. 당인이 발전소가 자기 역할을 다 했죠.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위에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는 그 호재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변으로 해서 양화대교 쪽에서 넘어오다 강북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우측에 있는 이쪽 블럭에서 바로 휴먼빌 아파트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당인이 발전소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면서 바로 앞에 대형 공원이 조성이 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라고 하지만 그런 기대심들이 모두 반영은 기반영이 돼가지고요. 가격 자체를 쭉 끌어올려와 줬고 최근에 홍대 합정 이쪽에 상권이 계속해서 아래쪽 해당 아파트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요. 주변에 이제 예쁜 가게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끌어와 올라왔고요. 그 이유는 주변에 보시면 상수역 쪽에 레미안 밤섬이라든가 서강 한진 해모로 아파트 등 해서 같은 한강변 6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가격 제가 알기로 한 6억대 6억에서 6억 중반대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 세력이라든가 매수 세력들은 다른 쪽에 단지형 아파트로 옮겨지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세대 수 자체가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학군도 지금 중학교 하나 껴있다고 하지만 초등학교는 성산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굉장히 멀리 걸어갑니다. 걷기에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부모가 항상 케어를 해서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용이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매도해도 좋겠다는 의견 지금 주셨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요. 좋은 매도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체크할게요. 끝번호 3065님의 문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미리내 동성아파트 20평형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 대한 향후 전망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미리내 동성아파트 이사님, 이곳 향후 전망 어떨까요? 네, 미리내 동성아파트 말씀을 주셨는데요. 7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가격이 조금 상승을 했던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기존에 옛전부터 부천 신도시에 자리하게 되면서 주변에 대한 거주 요건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내 동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당 주택 가격 자체는 한 1,100에서 1,200 정도에 흘러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실거주하신다면 보유 또는 투자 의견 드리겠고요. 투자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지금 가격 자체 이런 실거주 위주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되고요. 실제 가치가 전세 가격에 상승해 편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서울과 비교해서 서울 평당 아파트 가격의 반 정도의 실제 거주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거주 입장이라면 충분히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거주 목적이라면 투자에 대해서 좀 밝은 의견 좀 주셨습니다. 실거주와 투자 조금은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며 연락 주십시오. 022-638-3973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로 들어온 지금 고민들 해결하고 있어요. 다음 문자 체크할게요. 자, 끝번호 567 하나님의 문자입니다. 지하철 3호선 남부 터미널역 부근에 신축 원룸 오피스텔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지하철 3호선 근처에 있는 신축의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향후 전망 좀 궁금해 하시네요. 이사님, 이곳은 어떻게 보세요? 네, 서초구의 남부 터미널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부 터미널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 자체가 부족하고요. 실제 남부 터미널 이쪽,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텔, 요즘 들어서 새로 신축하는 오피스텔들이 들어가는 곳들이 모텔들이죠. 모텔들을 허물면서 거기에 새로운 상업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교대라든가, 그 다음에 테헤란노 쪽, 그 다음에 남부 터미널, 그 맞은편에 현 남부 터미널의 어떤 개발 계획도 좀 들려지고요. 그러면서 임대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할 것 같으니까요. 실제 어떤 수익률적인 측면이라든가 서초구에 부족한 땅을 대신한다라는 측면에서 가격 자체는 가파른 상승은 이루어지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원룸이라는 어떤 제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히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으니까요. 투자 또 하시는 걸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밝은 향후 전망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문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끝번호 6833님의 문자입니다.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로테캐슬 아파트 매도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매도 타이밍, 언제 잡으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염창동에 로테캐슬 말씀하셨고요. 등촌역인가요? 9호선 라인 쪽에 붙어있는 30평대 중대형 평수로 이루어진 아파트인데요. 로테캐슬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떻게 보면 그쪽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거환경, 대형마트들, 유통점들도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항대로상으로도 어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에 마곡지구가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속된 말로 뽑아먹을 게 좀 남아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향후 1, 2년 정도는 더 가주가시면서 대응하셔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요. 단기적으로 한 1, 2년 정도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